자 오늘은 천명길인 최강좌전을 했는데 망해가지고 아마 유튜브로는 안올라갈거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또 별개로 새롭게 짜봤습니다 과연 엘픽 6명 대 6명길이 뜨면은 누가 이길지 바로 오늘 최종 18인의 엘픽 최강좌전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팀은 신목의 꼬리 6명팀 그리고 프로스트 타이런트 6명팀입니다 이긴팀은 나가지 말고 그대로 레드해주시구요 진팀은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팀 천명길인팀 와주시면 될거같아요 그러면은 자 준비 시작해주세요 첫번째 경기는 3판 2선이구요 0승을 한판도 못이긴 엘픽은 마지막 나가리가 되구요 한판씩 이긴 엘픽은 결승전을 하게될겁니다 그러면은 첫번째 신목대 프로스트 타이런트 팀 렛츠고 서로 때려주던 모란을 알아서 아이디어를 쓰시면 되요 징그럽다 일단 프로스트 타이런트가 훨씬 더 신목의 꼬리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주 힘들것 같긴합니다 일단은 자 자그라고 있긴한데 아주 끔찍하네요 아주 아주 끔찍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스트 타이런트 일단은 얼음날리기로 진행필을 깎아주고 있는데 마지막 초역에서 레디코가 있기때문에 아직 몰라요 자 일단 벌써 괴수가 5마리 워터파크 개장했구요 하지만 팀킬도 되기때문에 서로가 조심해야되죠 자 그와중에 프로스트 타이런트 한마리 아웃되고 해서 자 이제 어디서든 모르게 날라오는 미속 있을거에요 미속만 주시면 되는데 자 여차한 부탄은 이제 좋은 마음 되거든요 자 미속 이제 날라가죠 이거 자 한대 맞았어요 아이고 프로스트 타이런트 지금 두명 아웃 자 지금 거의 좀비세상인데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힘들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약간 지금 자 일단은 미속이 팀킬도 당했어요 자 이제 엠비로 지금 레디콧 되거든요 아 그와중에 한명 아웃 자 서로 작게주고 있어요 작게주고 있어요 자 레디콧 쓰세요 아 또 팀키팅키 자 일단 서로 지금 똘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데 레디코 쓰나요? 자 이제 작전은 있을것 sympath이다 nós 아 그만중에 미속 하지만 레디코 들어갔어요 자 한마리 아웃 레디꼬 레디꼬 leche 두말이야! 자! 막아야죠! 막아야 돼요! 자! 막아야 돼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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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둘이 네 둘이죽 아아! 마지막 레드코 다 빠졌습니다! 이러면은 한 대피가 남은 상황 하지만 엠비로 한 대신 모시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미수옥 일단 날아갔고요 시간 좀 왔습니다 시간 좀 왔습니다 자! 일단은 둘이서 아! 미수옥 가기전에 아우! 자! 1대2 상황 실력전이에요 실력전 이거 실력전입니다 자! 한 대 3대- 막아야죠 아이구 subst 이렇게 첫 번째 신목일골인가 가져갑니다 와 끔찍하다 자! 이거 좀 전략을 바꿔도 될 것 같거든요 저지에서 한 명이 존버하고 마지막에 나가는 식으로 됐고요 악셀만의 특징을 잘 살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누가 이길지 몰라요 하지만 신복이 유리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자 일단은 원거리 대성을 서로 다 깔아줬는데 딱히 원거리 대성 쓸거 없죠 일단 그 와중에 신복의 꼬리가 자살을 했는지 아웃 됐네요 자 여섯명이서 거의 전쟁하는듯이 싸우기 때문에 약간 병력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일단 뭐 반피가 되기 전에는 프로스트 타이런트가 아 아 네 일단 코디 악셀으로 살아주는 센스 아주 좋아요 자 반피 전에 번지를 시켜서 죽이는거 아주 좋거든요 하지만 쉽게 당해주지 않죠 왜냐 전부 다 수윈이 겪기 때문에 아 일단 그 와중에 괴수 두마리 탄생했구요 아 아 살았어요 그렇죠 코디 악셀 플러스 수윈의 낙법까지 있으면은 저런식으로 살아있을 수 있단 말 자 그 와중에 자 첫번째 프로스트 타이런트 이제 반 자 이거 각성해야죠 각성해야죠 각성 못하나요 각성 압디아 맥슨씨 압디아 맥슨씨 압디아 맥슨씨 압디아 맥슨씨 압디아 맥슨씨 써야죠 아니 압디아 맥슨씨 쓰고 이제 레디콘 써야죠 자 그 와중에 신복이 벌써 얼마 안남았어요 자 레디콘 쓰세요 그냥 차라리 압디아 맥슨씨 몰라? 자 모르다보네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신복을 이제 미속으로 쓰세요 아 레디콘 나왔어요 레디콘 나왔어요 막아야죠 자 하지만 단점은 본인들도 맞는다 그 와중에 자 2대2 상황 하지만 또 2대2 상황 와 레디콘 들어가면서 팀킬로 아웃 자 1대2 상황이죠 이러면은 아악 이거를 또 대가서 막히로 오 충격도 이겼네요 1대2 상황 야 정말 팀워크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아 아 이거 그냥 이거 여러분들 팁줄게요 프로스타일로트 팀 한 명이 그냥 존버하세요 존버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지금부터 점필작한 다음에 존버하세요 그리고 다리 끊어달라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이제 존버작전하면은 반에 반이라도 가거든 아 3명 아웃 자 이거 아 저지랑이네 이러면 프로스트타르트 두 명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게임 끝났죠 이거 숙련도에 문제도 있긴 한데 자 마지막 한 명 6대2 어떻게 이기나요 이건 졌습니다 이거는 진짜 기재님 잘 살아남긴 하네요 자 저기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가시구요 아 이렇게 프로스트 타이런트님 타이런트님 1패입니다 자 나가주시구요 신목의 꼬리팀 1승 가져갑니다 그대로 남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번째 경기 바로 신목의 꼬리 대 천명기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대1 상황에서는 천명기린이 신목의 꼬리를 정말 잘 잡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너글자도 있네요 두번째 경기 신목의 꼬리 대 천명기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명기린 자체가 엄청나게 뭐 어 범위가 좋은 기술이 있진 않지만 한대한대가 도트딜 즉슨 각성을 해도 신목의 꼬리가 네 피관리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거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 약간 민자마냥 특공대 특공대 마냥 전수로 조금씩만 깎아주면은 피관리 금방 깎을 것 같은데 자 그 와중에 두명 아웃 벌써 세명 아웃 네명 아웃 아 자 이렇게 되면은 믿을건 너글자밖에 없나요? 번지를 조심해야되는건 당연하긴 한데 워낙 번지가 심하기 때문에 자 너글자 아직 모릅니다 자 너글자가 일단은 자 한마리 아웃 시키면서 게임 약간 비등비등하게 비벼 갑니다 자 그 와중에 안에서 또 1대1 싸우고 있는데 이러면은 네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이거 도트디 한대왕춤 치명타거든요 자 그 와중에 제트시 좋아요 좋아요 자 너글자라 아 미소 아 정말 위험했어요 맞아서 끝났죠 위험해 위험합니다 자 너글자 위험해요 아직 모릅니다 자 3대2상화 3대2상화 하지만 팀킬 로 2대1상화 까지 만들었어요 아 자 남은 계획을 두명 하지만 한명 도트디 이거 시각좋아 점피를 맞아버렸습니다 아 아 두번째 판 타이탄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천명기린 분들은 아직 각성전에는 그냥-c 위주로만 치는게 좋을거에요 혹은 zc나 그런식으로 천천히 깎아먹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자 한마리 ztg 으아아아아아 자 그 와중에 자 세명이 죽었지만 두명을 아웃시켰습니다 하이퍼야아 하지만 여기서 한명도 아웃 4대이상하나 시몰거리가 압도를 일하지만 자 아직 모릅니다 우리 너글자 3대4 상황이구요 너글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자 그와중에 핵방디 팀길 조심해야지 이거 자 도트릭 깎이는거 보면서 하나 둘 셋 제트에이트 마비킥 자 제트에이트 제트에이트 저 딸피자 딸피자야 딸피자야 자 2대이상하이퍼야 여기서 지금 아 근데 아 너글자가 맞아버렸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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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몽길 꼬리가 아 2승을 가져가네요 하 하 그 때문에 이번엔 제가 특별하게 참전하게 됐어요 불만없죠 아따 렛츠고 아우 이긴 팀은 실몽길 꼬리랑 다시한번 리벤지 매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렛츠고 자 일단은 한마리씩 에잉 한마리씩 죽이죠 한마리씩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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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패 오케 컷 에잇 미팅남들아 머뇽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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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라 했어 막아 막아 에이크 아 와 내가 캐리한다 내가 캐리한다 내가 캐리한다 야 가지마 가지마 그게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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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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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ㅗ ilgili 한마디 끝 ㅋㅋㅋㅋㅋ 존난패 x4 오케이 마무리 두마리 컷! 레딧고 노노 레디코 노노 레디 French 노노노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자, 천명기린팀 자살해주시구요 저희는 그럼 마지막 경기 신목의 골이래 프로스트 타이런트 리멘즈리즈 가겠습니다 하... 그러면은 짤막하지마 마지막 경기 신목의 골이래 프로스트 타이런트 리멘즈리즈 가겠습니다 신목의 골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목의 골이 현재 2전 2승으로 이기고 있지만 이렇게 태자 부활주에서 올라온 프로스트 타이런트 리멘 미필 총사령관 흑징이 함께하는 마지막 경기 아다 출발 핏달리해 존버해 그냥 나이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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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칩쇼 흫 흑 미 속 조심 미 속조심 아! 저기 말이네! 저기 저기 씨 Thomas 어색 야 존버해, 존버해! 존버해! 자, 나무 생존자 두울 이거 드로하면 그런거 없다 아, 잠깐 오판삼선이에요 아, 나이스! 아니, 각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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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드 씨를 쓰고 아니, 올라가지마 커맨드 씨를 쓰고 비벼라고 각성 비벼 아니, 나이스, 나이스 가 가 가 가 가 에쿠 에쿠, 에쿠 출동, 에쿠 출동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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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이야 이리와, 이리로 이리와, 이리로 이리로 착륙 됐어! 고고고! 미소가 없어! 회선이 좀 안 좋네요. 계속 들어가. 나이스. 1대0 뭐 개인 피지컬 차이는? 어쩔 수 없다. 봄이야. 좋아. 좋아. 1대0. 5판 3선입니다. 맞πει차. 막아. 막아. 수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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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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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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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리 컷 아 레디콜 쓴 거야 아아! 아 레디컬을 됐어 오케이 그래 너가 캐리하면 돼 너가 캐리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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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래 너가 캐리하면 돼 우리 다 이기고 너가 캐리하면 돼 마지막! 왼쪽 하나! 됐지! 아아 진짜 레디컬 천천히 써도 돼 어차피 한 명이 남아 한 명이 무조건 쏟으면 되니까 웬만하여서 버티던가 해 한 명이 무조건 쏟으면 돼 심경 한마디 컷 아 한마디 컷 어아아 저 괴물 빠켜놔 어우 저 새끼 어 아 아 아 으ING 유어 후어어어어엓하하하하 1대1이죠? 지금? 아아 2대1 잘해버려야겠다 화이팅 할 수 있어 아 스커트 뺄까? 스커트를 뺄까? 스커트를 뺄까? 아니 스커트 넣을까? 아 근데 번지기 힘든데? 버서컷? 아 근데 버서 너무 느린데? 다크메터? 아 존바마 겨우게 되면 존바밖에 없잖아 이겨야죠 게임을 나가이새끼야 이씨 자 다음 자 레디 주세요 오케이 로빈쿤 로진아 엄마가 미안해 자 2대1이구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둘 넷 레츠고 야 이겨보자 야 푸타가 야스찌에서 힘들긴 해 근데 이길 수 있어 왜냐 미필 총살험관 구릿이 허주역 있어 아니다 위 중앙동 지옥의 모래 속에서 럭키 짝이나 봐라 이 짜식들아 어 스킬 봐봐 저 콧뼈 스킬 봐봐 저 콧뼈 스킬 봐봐 오케이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 쟤 쓰레 몸새끼 잡았네 이런 개소대자 이러면 туда 이어 이 은 따뜻해 이 의 최대한 바랄게 아아 아 너뿐이야 너뿐이야 가 출력해 안으로 가면 아니다 아 저저새끼 아 이렇게 신목이 3승 와 아깝다 자 이렇게 오늘 18인의 에픽 최강학세전 결국에 6대6 기준에서는 네 신목의 꼬리가 너무 좋네요 하지만 반응이 좋다면 얼티메이트 레전더리아머 봉황비조 니드호그편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